만세 idea 종류가 되게 많던데 그 무슨 시리즈였지? 닌자고 아, 닌자? 민자고 appropriately 진짜.. 그럼 내 생각에 New train 난 스타워즈로 가야돼 우리 감사합니다 홍 grâce 대한민국 만세야, 이모님들한테 크리스마스 인사 한 번 해줄래? 저기, 대한민국 만세, 거기 서서 이모님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하는 거야 만세디 옆에서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네,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한 번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